청소하다가 보물을 발견했다. 내가 나를 그린 것이었다. 아마 1997년? 아니, 1996년? 아마 그쯤에 그린 것 같다. 기억이 안난다. 내가 왜 페인팅을 계속 안했는지 알겠다. 그런데 지금 보니 너무 멋있다. 그리고 너무 잘생기게 그린 걸 그린 거가 깜짝 놀랬다. 젊구나. 얼굴도 필력도 뭔가 해보려고 꿈틀꿈틀 됐었구나. 하여간 포물을 발견했다. 사인을 해야 되나? 그렇다. 팍스 preciso 개구류